여러분들 오늘은 2023년 3월 13일이에요 그리고 3월 16일까지 튜닝샵 인부가 새 베이비인트란 소식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빨리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한 판이라도 튜닝샵을 돌려야 돼 참고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튜닝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도 지금 할인 중이에요 돈 벌러 가자 추마나트 아니 이 사람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에서 쓰레기통 뒤지 말고 튜닝샵 인부를 하란 말이야 제가 여기를 사놓고서 그동안 관리를 별로 안했어요 지금까지 손님들의 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일 좀 할게요 아 배달만 하면 되는구나 직원한테 시켜 뭐든 할 수 있잖아 오늘의 임무 은행작업 노동조합 정보급거래 노동조합 은행작업을 하시면은 보수가 90만 달러 그렇다면 이걸 해야겠죠 사업가로부터 엘리베이터 키를 훔치세요 저 이런거 잘합니다 갑시다 출발 일단 누답해낸 차를 아무거나 타겠습니다 아 1209님 이분 차인거 같은데 출발 아 파 아 파우프님 차야 아 이거 파우프님 차구나 남의 차는 소중히 돼야 돼 오우 아파트에 들어가서 열쇠를 훔칠거에요 출발 여긴 사람들 일단 죽여요 어 미안해요 부패한 사업가를 수색해서 열쇠를 찾으세요 얘죠 아 쉽네 이렇게 끝이야 이제 끝 얘 끝이야 아 아니구나 여기 사람들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거야 아이고 미안해요 이걸 훔쳐야돼 빨리타 빨리타 내꺼야지 와 쉽다 지금 뒤쪽에 적들이 쫓아오고 있군요 나는 화열병 맞습니다 에잇 오마이갓 표시된 위치에 이동산을 숨기세요 아 이거 미안해요 여기다가 놓으시면은 미션 클리어 그리고 도망쳐 아 뭐야 이거 그림 뭐야 이거 왜이래 자동차가 지금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4병을 태우고서 출발해요 미션 클리어 만달러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드리프트 아 전화를 걸면 어떡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일단 이거 한잔 먹고 아 싫어하다 이번엔 금고코드 은행 지점장을 협박해서 코드를 알아내십시오 이것도 제가 잘하는거에요 이번엔 제가 헬기를 불렀구요 로산공항까지 갈겁니다 일단 뒤로 내려 저거라고 저거 도망갈거에요 빨리타 저희의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로 가야됩니다 스캐너를 사용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확인하십시오 얘를 확인해봐 이쪽에 확인 이거 아니야 얘다 얘 얘 얘 얘 얘 이겁니다 이거 어디갔어 어? 안돼 안돼 앞에 있는 파란차를 살금살금 따라가야돼요 지금 어떤 호텔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다음거 노동조합 은행의 금고에 침피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훔치고 의뢰에게 전달하십시오 벌써 피날래야? 오 멋지는데? 갑시다 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갑시다 자연스럽게 절대로 수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돼요 신분증 여기있지? 오케이 1층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문을 여세요 아 7463 와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금괴 금괴 벌써 경찰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분들 눈치가 굉장히 빠르네요 잠시 고 잠시 고 도주차량에 타십시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잠시 스탑 버스 된다 버스 버스로 여기 앞을 막아 버스로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차는 이제 못 들어와요 아 앞에서 들어오는구나 그러네 그리고 금을 의뢰한테 전달하면 미션 클리어 안돼 팔프님 죽였다 안돼 보상은 받고 가셔야죠 어 지금 저 빼고 다 죽었어요 지금 문방님 사망 1209님 사망 안돼 잠깐만 저의 동료가 여기 죽어있는 모습 제가 당신 목까지 다 가져갈게요 81만 달러? 지금 미션 몇 개 안했는데 벌써 이정도의 금액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15만 달러씩 아니 팔프님 자동차도 도둑질 당하고 돈도 못 받으시고 자 팔프님을 위해서 제가 울어드리겠습니다 팔프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자동차를 부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션 정보국 거래랑 위조지폐 거래 이거 두 개 있는데 이거 가자 위조지폐 거래 먼저 추적장치 자동차 타고서 투격전? 아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바이바이 아 내 팔프님 또 챙겼어 이런 재작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아하 제가 은신 갑시다 들키면 안 돼요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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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데? 일단 찍어 뭔지 모르겠는데 새싼타에게 전송 니가 알아서 구분해 임마 어? 어 탱크를 어떻게 해 이거 아 탱크 우리 팀이죠 우리 팀 아 앞에 있는 이게 운송 트레일러구나 여기다가 추적기를 달아드릴게요 탱크를 타고 도망쳐 와 많다 정볼 많다 죽으면 안 돼 여기서 나이스 아이코 여러분들 온 김에 레저를 타고 갑시다 오랜만에 항공전 발사 그렇지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여기다가 주차를 하도록 할게요 됐어 어어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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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어 세비지가 튼튼하긴 하네요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찾아야 돼 이제 이거죠 예예 이 소프트웨어 여기는 USB를 챙겨서 나가면 되는데 이런 다 부사라같이 일하고 이 집을 다 부숴버려 이거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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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마이갓 미션 클리어 됐어 벌써 피날레 강도 작업 호송대를 막고 인쇄 원판을 훔쳐서 전달하십시오 운송차량을 충분히 손상시키면은 운전자가 차를 세웁니다 오케이 오마이갓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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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던져 나이스 샷 됐어 해치웠나 아 여기서 여기 자 지금 트레일러 안에 들어왔어요 상자를 쐭하세요 이거죠 상자 열어 이게 뭐야 이게 먼지 물을 일단 챙겼어요 아니 이게 끝이야 너무 싱거워서 간에 기별도 안 까들구만 49만 9천 5백 달러 미션 클리어 팀원들은 15만 달러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벌써 140만 달러 소모양은 Yakima 이 점은 한 다음 좋은 날 바꿀 비해 한 다음 밤 축하해 한글자막 by 한효정